매주 테마를 정해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해드리는 하이킥 테마 극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영화 유튜버 거의없다님. 안녕하십니까. 거의없다입니다. 요즘에 뉴스하이킥 덕분에 저를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뉴스하이킥 게시판에 상당한 거의없다님에 대한 호평이 오가고 있는 건 혹시 소문은 들으셨습니까? 제가 직접 찾아가서 봤습니다. 쉽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직접 다 찾아보시나요? 다까지는 아니고요. 몇 개 보고 그묻해하는 게. 아주 호평이 거의없다님이 호감상이라는 것 같아요. 방송국 카메라의 위력이겠죠. 제 맨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꼭 제 의견은 아니고. 그럼 도대체 누구 의견이라는 건가요? 시청자, 청취자분들의 의견.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으시군요. 조금 많습니다. 오늘은 로맨스 영화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사실 제가 일단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 어울리질 않아서. 아닙니다. 혹시 이런 얘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혼 혹시 하셨습니까? 저는 같이 살고 있는 분은 계십니까? 네. 그러면 아직까지 로맨틱하시군요. 사실혼 관계죠. 네. 로맨틱하시군요. 로맨틱해서라기보다는 그냥 헤어지기가 귀찮아서 같이 살고 있다. 금요일입니다. 들어가시려면 무슨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하십니까? 제가 나온 부분은 안 들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굳이 또 오늘 하필이면 또 오늘 보실 일은 없겠지. 살짝 불안하네요. 저도. 아니 그분이 안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조회수는 꼬박꼬박 그분 핸드폰을 이용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맨스 영화. 로맨스 영화. 제가 기본적으로 잘난 여성과 남성이 나와서 연애하고 사랑하고 뽀뽀하고 부비부비하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화는 펀치드렁클러브입니다. 거의 없다 공인 못난이들의 사랑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 보셨나요? 이거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봤어요. 의자 씬. 의자가 아니고 가구? 가구. 풍금. 풍금. 그거 어디서 갖다 놓고 그런 게 기억나는데. 맞습니다. 그때 바쁠 때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오늘 소개하시는 거는 다 봤어요. 다 보셨군요. 네. 3개. 사실 오늘 제가 유명한 영화 중심으로 골라와서. 3개 다 봤습니다. 펀치드렁클러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찌질한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소식으로. 들으면 기억날 것 같아요. 아담 샌들러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폴 토마스 앤더슨이 아담 샌들러를 데리고 멜로 영화를 찍는다고 해서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런 거장이 왜 이런 영화를 찍는다고 해서. 영화 딱 나오고 나니까 너무나 멜로적이면서도 폴 토마스 앤더슨이 영화 같더라. 그래서 폴 토마스 앤더슨은 21세기 최고 거장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렇습니까? 네.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 데어 윌비 블러드가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 아. 역시. 데어 윌비 블러드를 만든 사람이 펀치드렁클러브를 만든 거죠. 그래요? 네. 보통의 감독들은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폴 토마스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들면 다 된다. 천재군요. 네. 천재죠. 영역을 가리지 않는군요.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찌질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일곱 여자 형제들을 갖고 있는 남자예요. 그래서 가족 모임에 한 번 가면 자기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자기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누나들이 자기를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해요. 이게 뭐 겪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형제가 형이 하나 있고 누나 둘이 있어요. 누나 둘도 이렇게 힘든데 일곱 명이다. 그래서 이제 성격이 너무너무 소심하고 이걸 제대로 풀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난 거죠. 소심한 어른으로 자라난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혼자 폭발해요. 혼자 화장실을 막 다 때려부수고 이런 약간 충동장애가 있는. 기억납니다. 굉장히 삐뚤어진 남성으로 자라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트럭이 교통사고처럼 어떤 풍금 하나를 이 사람 가게 앞에 던져놓고 가요. 이 사람이 그걸 주워다가 가게 안에 딱 갖다 놓고 심시할 때 혼자 연주를 합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누나의 친구라는 여성분이 와가지고 굉장히 예쁜 여성분인데. 이 부분은 좀 비현실적입니다. 굉장히 예쁜 여성분이 먼저 와서 나 당신을 사실은 좋아했다. 사랑 고백을 해오죠. 이때부터 이 남자의 인생이 극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펀치 드렁크 러브라는 영화 제목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사실 일곱 명의 누나를 비롯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평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주변에서 그렇게 안 둬요. 계속 두들겨 팹니다. 펀치 드렁크가 주먹으로 많이 맞아가지고 뇌에 어떤 손상이 오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상태로 살고 있던 소심한 남자가 사랑이라는 펀치에 맞아가지고 또 다른 상태의 펀치 드렁크를 겪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어떤 충격파를 겪고 나서. 그래서 그 용기 없던 남자가 무려 폭력 조직과 싸움을 해서 두들겨 패고 이기지를 않아. 그래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진.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이걸 왜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 나랑은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아닙니다. 저는 근데 거협다님 보면 로맨스 형 아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랑 달달한 건 안 좋아하신다고요. 네. 좀 달달한 거를 조금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는 옛날에 젊을 땐 좀 좋아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어떤 달달함보다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잘생기고 예쁜 건 일단 내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그건 아니죠. 아니 뭐 이거야 뭐. 아니 뭐 생각을 갖는 건 제 자유니까. 아니 그들을 쳐다보면서 내 얘기가 아니라도 보는 것 자체가 달달하고 해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성격이 좀 있으시네요. 저도 상당히 삐뚤어진 성격이네요. 예를 들어 노팅일. 나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노팅일이요? 노팅일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줄리아 로봇츠가 예쁘잖아요. 거기 딱 스타지 않습니까? 근데 책방주인하고 사랑에 빠진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죠. 말도 안 돼. 삐뚤어졌죠. 유일하게 이유가 될 만한 건 휴그렌트가 엄청나게 잘생겼다는 거. 하지만 나는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그럼 화가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은 없죠. 삐뚤어지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삐뚤어져 있습니다. 저는 노팅일이 굉장히 상업영화 같아요. 왜 좋아했냐면 중간중간 만나는 친구들하고 이 씬 같은 게 굉장히 일상인데 아주 정성들여 만들고 잘 만든 영화고 나는. 예를 들면 마지막 브라우니를 고르는데 서로 자기가 비극적인 얘기를 하면서 깔깔 웃는 장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배려를 해주는 것 같고. 맞아요.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므로서 남을 위안해주는 것 같고. 이런 구석구석의 장면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인데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영국산 워킹타이틀이라는 제작사에서 그런 유의의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요? 네 번의 장례식과 한 번의 결혼식.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아니면 최근에 어바웃타임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인데 그걸 현실에 갖다 붙이는. 그러면서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고. 그럴 때 그냥 그 순간 굉장히 심각하게 행복하진 않지만 그 순간 그냥 씩 웃으면서 그래 뭐 이렇게. 저런 거지. 네 저런 거지. 그리고 좀 말은 안 되지. 이러면서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지. 그런데 좀 삐뚤어져서 저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저건 좀 말이 안 되지가 저의 피의의식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삐뚤어져서. 삐뚤어져서. 그래서 펀치 드렁크 러브 같은 영화를 제가 좋아합니다. 아 예 이건 올해 이번 주 영화는 펀치 드렁크 러브. 저는 이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1g의 낯간지러움도 없는 로맨스 영화다. 결론은 말씀 안 하시면 안 되죠 이것도. 아 예 한 번. 이거 옛날 영화라도 보실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 남자가 그 다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데. 긍정적으로 변합니까? 네. 그런데 원래 도라이였기 때문에 변하고 나서도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사람이 원래 되게 매력이라고는 1g도 없는 소심한 남자였다가 매력이 넘치는 미치관의 사랑꾼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로맨스 영화도 저는 좋아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감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아주 맛있고 단 걸 먹는 느낌이었는데 영화를 보면. 요새는 그냥 디저트 정도 먹는 거 그냥. 디저트도 맛 별로. 먹으나 마나한. 약간 그래도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면 제일 감도가 떨어지는 게. 사랑 얘기. 사랑 얘기인데. 그런데 특히 그중에 가요. 그게 안 좋아지는 게 내가 나이 먹었구나. 그게 딱 감이 제일 떨어지는 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젊은 몇 살 때까지는 술 한 잔 먹고 사랑 얘기 막 들으면 뭔가 절절하게 와닿는 게 있었는데. 내 얘기 같고. 내 얘기 같고. 내 얘기 같고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시네요. 내 얘기 같고. 약간 다가오는 게 있는데. 그게 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로맨스 영화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흔들림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예전보다 적어지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약해졌어요. 그럼 이제 에로 쪽으로 넘어가보세요. 그럼 여전히 또 흔들리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한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로는 못 겪든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서 에로로 치고 나올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잘만 킹 감독이라고 아주 명작이 있습니다. 뭐죠? 잘만 킹 감독. 알죠? 네. 나인아프 이크 아닌가요? 맞습니다. 명작이죠. 나인아프 이크는 다른 사람이고요. 죄송합니다. 잘만 킹 감독은 진짜 본격 에로 영화만 만든 사람이에요? 제목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투문 정션이라는 영화죠. 그렇죠. 네. 대단히 감동했었습니다. 옛날에. 이미 그때도 흔들리고 계셨군요. 아주. 아주 감동해요. 투문 역시. 그것도 내용은 기억 안 납니다만 그 아름다움. 내용은 없어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미치게 감동했습니다. 미칠 정도로. 하여튼 뭐가. 뭐든 미치. 감동이라기보다는 미치게 하여튼 그랬습니다. 흔들렸다는 말씀이신데. 흔들렸는데. 막 덜컹덜컹. 그럼요. 젊을 때 봐가지고. 거의 뭐 화약이죠. 무슨 얘기라고요? 젊을 때 거의 트럭 사고처럼 뒤집히는. 그 정도의 충격이었다. 그렇습니다. 잘 막힌다는 명장이죠. 다음 주는 어떻게 에러로 가겠습니다. 에러는 천천히. 알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이제 1996년작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만든 비포 썬라이즈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이제 3편까지 나왔는데. 비포 시리즈가. 제가 이게 제 젊은 날의 어떤 선망의 이자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비포 썬라이즈죠. 그렇죠. 천례죠. 엄청나게 설레는 영화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 줄로 요약 가능합니다. 그냥 낯선 곳에서 기차 안에서 만난 여자가 하룻밤을 보낸다. 이게 다예요.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빠졌다. 아주 설레죠. 너무너무 설레는 영화고.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보고 여행 갈 때마다 이런 걸 꿈꾸죠. 그렇죠.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아 부정적이소. 아 삐뚤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고 줄리 델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저도 투문정선을 보고 바뀌었습니다. 예쁜 여자가 더 있구나. 어쨌든 여성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니 뭐 아름다운 분은 아름답다고 할 수 있죠. 영화에 보고. 어쨌든 그래서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이 두 명의 주인공이 길을 거닐면서 나누는 대화라든지.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3편까지 나오는데. 2편에서는. 1편은. 비포 선라이즈에서는 이 두 명의 주인공이 되게 넓은 분야의 이야기를 해요. 뭐 영혼 이야기를 했다가 사랑 이야기를 했다가. 아 그랬습니다. 이 세계 이야기를 했다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편수. 다음 편으로 가면 갈수록 이 두 명의 주인공이 대화의 폭이 좁아집니다. 비포 선... 선셋. 선셋. 비포 선셋에서는 주로 자신들의 생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헤어지지 않나요? 잠깐? 헤어지게 되죠. 그렇죠. 1편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원래는 6개월 이따 만나기로 했는데. 몇 년 지나서? 비포 선셋에서 9년 지나서 만나게 되죠. 그 9년이 지난 동안 남자는 그 원나잇의 경험을 책으로 써서 작가가 됐어요. 유명 작가가. 사실 저는 여성이 좀 더 화내도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선셋에서 제외를 하고 결혼을 해서 좀 지나서 나온 영화가 비포 미드나잇이죠. 비포 미드나잇은 개인적으로는 호러 영화라고 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영화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동의하시는 바가 없으신가? 약간 동의합니다. 비포 선라이즈는 정말 설레이는 영화예요. 그럼요. 이 3부작 중에 가장 설레죠? 가장 좋은 영화. 가장 좋은 영화죠. 여기까지만 보고 싶었어요, 사실. 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비핵을 괜히 봤다 싶었어요. 괜히 봐서 내 추억을 이렇게 현실에 갖다 붙여버리나? 그런데 그게 감독이 아마 의도한 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겠죠. 사랑의 현실. 네. 아무리 아름답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 된다라는 이야기. 어쨌든 그래서 아직까지 설레고 싶으신 분들은 비포 선라이즈까지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건 확신합니다. 설레실 걸로 안 보신 분들은. 설레실 거예요. 특히 젊으신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의 분들은, 30대 초반까지의 분들은 반드시 설레실 겁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나는 에다노크 같아서 얼굴이 없으니까 안 될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삐뚤어진 분들 꼭 그러시지 마시고. 저처럼 삐뚤어지지 마시고. 누구나. 누구나 그때 싱글인 분들은 누구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요. 극히 낮아서 문제지. 꼭 보십시오.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낮은 가능성도 가능성이니까요. 그럼요. 인생은 원래 매번 속는 겁니다. 기대하고 속고, 기대하고 속고. 속다 지치고 뭐 그런 거지. 또 지칠만 하면 또 속고. 그래서 더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끝까지 속이든가. 헤어질 결심. 그 얘기도 한 번 해볼까요? 이거는 저는 두 번째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가장 덜 자극적이면서도 가장 서정적인 영화인데. 좋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으로 시작을 하죠. 박찬욱 감독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영화를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분은 어떤 DNA 깊숙이 복수랄까? 뭐 이런 어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잔혹한 정서가 흐르는 있어요. 잔혹하고 쓸쓸하고. 네. 그런 정서를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 혹자는 또 이거를 불륜 영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불륜이 등장한다고 해서 불륜 영화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는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정준휘 교수와 함께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 영화 얘기를 하다가 각자 다르게 타고난 품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극중에서 저기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하시긴요. 극중에서 탐웨이가 연계하고 있는 설에 같은 경우에는요. 극중에서 이 박해일은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물을 가지고 사는 남자예요. 그런데 그 많은 준비물을 갖고 살고 있던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남자가 가장 해서는 안 될 짓 용의자와 사랑에 빠지는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렇죠. 현실에 있으면 대단한 범죄죠.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 노래 정훈이 그게 좋죠. 정말 절창이죠. 요새 아까 봤지만 가요 중에 사랑 난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분들 노래를 들으면 지금은 아 그래. 좋을 때다. 좋을 때다. 좋을 때다. 그만 징징거려. 삐뚤어지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정훈이 선생의 그 노래를 딱 들으면 가슴이 쿵 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게 나이 든 목소리가 더 좋더라고요. 세대를 안 따지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도 이 노래 듣고 설레서 며칠 밤 이 노래만 들었다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송창식 선생님과 둘이 부르는 것도 너무 좋고요. 송창식 선생님은 그냥 사람이 그냥 노래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송창식 선생님 존경합니다. 시간이 뭐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직 포문을 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역다님이었습니다. 네.